스웨덴 소속의 최전방 공격수 마커스 안톤손, 키 184cm, 몸무게 80kg 오른발자 위로, 몸값은 60만 유로, 한화 약 8억원 로 평가됩니다. 2016년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에는 27호까지 나갔던 선수입니다. 레프트 윙원은 그의 두 번째 포지션입니다. 주로 스웨덴 일부리그에서 커리어를 쌓았고, 제주에 입단한 면하탄 밍의 소속팀이기도 했던 칼마레, FF에서 2015시즌에 33경기 12골 1돔, 2016시즌에 18경기 13골 1돔을 올렸습니다. 2016-17 시즌엔 영국 챔피언십 2브리글 이즈 유나이티드에서 21경기 3골 1돔을 올렸고, 2017-18 시즌에는 영국 3브리그 블랙번 로버스에서 34경기 8골 3돔을 올렸습니다.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온 마커스 안톤손 서수는 말매 FF에서 15경기 8골 3돔을 올려줍니다. 18-19 시즌엔 40경기 11골 4돔을 올려줍니다. 이후에는 노르웨이 일부리그와 스웨덴 2브리그를 뛰고,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비록 소집구 경기는 못 나갔지만, 스웨덴 국가대표까지 갚았습니다. 1991년생으로 30살인 마커스 안톤손은 프로통산 330경기 92골 22도움을 기록중입니다. K리그와 공합이 꽤 잘 맞았던 몬테네그로 190cm의 장신공격수 스테판 밀로셰비치를 소개합니다. 최고 80만 유로까지 평가받던 그의 몸값은 현재의 반값 40만 유로, 한화 약 5억 4천만원입니다. 작년 몬테네그로 국가대표로 2경기 대비한 밀로셰비치는 주로 자국리그인 몬테네그로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가장 잘나갔을 때는 2016-17 시즌이었습니다. 몬테네그로 2브리그였던 FK의 폼에서 33경기 21골로 리그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2021 시즌에는 라트비아 2브리그리가 FC에서 15경기 열골 4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최근엔 이스라엘의 하포엘 이론이 키르아트 시모나 FC에서 15경기 2골을 끝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25살의 국가대표급 장신 뚝배기를 찾는다면 과감하게 이 선수를 추천합니다. 지가클런, 잠수화, 포항해, 팔라시오스, 그와 같은 국가의 콜롬비아 선수를 소개합니다. 27살의 공격수 탱크 카스타니에다. 172cm로 큰 편은 아니지만 최전방 공격수와 양측면 윙어를 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작년 유럽 축구판에 한 차례 소동을 일으켰던 몰도바의 FC 쉐리프 선수였습니다. 18-19 시즌 슬로바키아 1브리그 FK 세니카에서 37경기 12골 19도움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시즌엔 21경기 9골 4도움 20-21FC 쉐리프에서는 무려 43경기 33골 18도움에 대야말로 미쳐날때입니다. 21-22 시즌 32경기 9골 11도움으로 최근까지의 폼 또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골도 많이 뽑아내고 어시스트도 많이 생산한 기계입니다. 몸값은 16억 2천만억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금방 재취업할 것 같은 선수입니다. K리그가 좋은 선수가 와주면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성비 선수를 찾는게 현실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선수는 스웨덴 68대표 출신의 나희르베사란 선수. 몸값은 70만유로 한화 약 9억 4천 정도로 평가받고 주로 스웨덴 일부리그에서 커리어를 사아 나간 선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전방 자원이라고보다 세컨드 스트라이퍼입니다. 측면과 미드필더 전지역도 살 수 있어 발제간도 상당합니다. 프로통산 394경기 80골 59도움을 기록중이며 일부리그만 함정에도 179경기 45골 37도움입니다. 축구평론가 이역스 피엘 스티벤은 그의 움직임이 들라탄 이브라인 모비치와 비슷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파워축구 선정 현시점 FA 동격수 대망의 1위는 나이지리아 스트라이커 패트리 프라이데이 에제 이름에 무려 금요일이 들어가 있다. 키 187cm 몸무게 87kg인 에제 선수는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프로 생활을 했다. 세르비아, UAE, 사우디, 터키, 폴란드, 알바니아 등 상당히 많은 곳을 돌았던 전임엔이었다. 14-15시즌에 세르비아 일부에서 26경기 16골 4도움으로 득점왕을 차지한 이력이 있고 20-21시즌 알바니아 일부에서 38경기 18골 3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카타르 슈퍼스리그 아라할리 소속으로 17경기 11골을 기록했다. 프로통산 161경기 67골 17도움을 기록했고 몸값은 현재 7억 4천만원대로 평가된다. 킵, 속도, 결정력 모두 중소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파워축구 파워축구 파워축구